렉쌀! 그 상대는 이런대! 길게 설명 여자들이 공포김을 싫어합니다. 트수들은 공포김을 좋아합니다. 이 걸 여자 마음을 모른다. 즉 여기 트수들은 여자한테 왜 여기 트수들이 다 여자일 수도 있지. 어깨 꿀 만지자 만지자 이것을까 이것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영농만 누른다는 줄 알았어요. 영어 쟀지? 좋았다. 아이 고맙습니다. 아하잇! 싫어요! 또 그 다음주로 미뤄지면 3개 싫어요. 그 덱은 개구리고 형은 두껍이고 헐 노잼 개구리고 두껍이네. 와 어떻게 아 야 이걸 침묵을 걸어야돼 말아야돼 오빠 나 오늘 예비군 다녀왔어 너무 힘들었어 어쩌라고 요거를 발라놓고 아이 참 속상하네 여기서 비밀을 찾자 아 개풀 쓴다고 뭐 달라져요? 뭐가 달라지냐구요 뭐가 달라지냐구요 아 설마 하나 더? 어 어 고민하는거 보니까 그 카드 없어 그 카드 없으면 무조건 거 찾았겠지 왜? 흑여속 속상이 계속 살아나는데 안쓸리고 하나도 없거든 근데 없다죠 이거죠? 그럼 여기서 사바나 세이자가 나가거나 슈피트리사이드 덫인데 지금 사자가 확실히 좋겠죠? 어 오른쪽 사자 핫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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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아 아 이거 너무 했잖아 형 정말 힘드시면 오늘 쉬는게 전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말에 날잡고 공포갬 제대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형 컨디션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바빠요 자 간다 교수 퓨트리사이드가 참교육 시전한다 참교육 시전했다 어떤 비밀인지 나도 몰라 뭐라도 있겠지 얘 9코니까 빙덧으로 올라가면 얘 못쓰죠 개꿀 11코 됩니다 비삼자요?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 소리 좀 하지마 일단 폭덧을 확인했어요 알고보니 개꿀집 몰카인거임 빙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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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뱀덧이야? 얘 죽잖아 그럼 아니 뱀덧이 멀쩍 발동되는데 여기다 때리면 안됐어? 이거 뭐야 오케이 그렇지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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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여기서 용수별 물약을 쫙 그럼 난 오른쪽에서 죽음 추적자 렉서를 뽑고 0 렉 0 렉 0 실패 아직 몰라 센니다 이제 진짜 렉서를 나와야돼 아 추적을 넣을까? 추적을 넣어서 렉서를 무조건 찾아올까? Ng 어 왜 또 뭔데 침묵? 흑여석석석석만 나오지마 흑여석석석만 나오지마 한창 빠졌죠 반지였지 그럼 이런나라 아 무슨 이럿게임이 다있어 아 진짜 이럿게임이 다있어 하지만 이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른쪽에서 죽음 추적자 렉사르가 나오면 밀 못잡네 두번 맞으면 죽네 어 왜 사금에서 지금 옆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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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 없어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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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